내년 오바마케어 정부 보조금이 1인당 월 75달러씩 대폭 늘어날 전망입니다. 보험당국은 2017년 1월 1일부터 한 해 동안 제공되는 오바마케어 정부 보조금을 올해보다 98억 달러 늘어난 426억 달러로 책정했습니다. 이에 따라 프리미엄 보험료가 평균 25%나 오르지만 1인당 받게 되는 한 달 평균 정부 보조금도 26% 증가하기 때문에 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됩니다. 한편 오바마케어 신청자 2천만 명 중 80%는 정부 보조금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.